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선임연구원 박현아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선임연구원 박현아입니다. 사실 뒤에 앉아있으면서 오늘 대단하신 분들이 직접 경험을 들려주시고 또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데 사실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되게 긴장이 됩니다. 오늘 이런 대단한 자리에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께서 역사를 만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걸 따라가면서 기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준비한 발표를 최대한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어떻게 게임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게임을 접했던 건 아마 아버지가 미국 출장에 다녀오시면서 사주셨던 닌텐도였던 것 같습니다. 슈퍼마리오 1편이었는데요. 제가 진짜 게임을 사랑하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 BBS가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서 서비스하던 머드게임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하려면 전화선을 연결해야 됐고 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집으로 전화가 오지도 않고 집에서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집 전화가 목통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번 집 전화가 안 된다 하면서 타박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비는 마찬가지로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만났던 분들하고 아직도 재미있게 연락하고 지내고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되게 소중한 기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쯤 PC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PC방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게임을 하는 걸 별로 그렇게 막 싫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PC방에 딱 앉아 있으면 꼭 어머님 아버지들이 이렇게 PC방에 들어오셔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여기 있니? 하면 이제 누가 울거나 맞으면서 끌려나가고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게임을 싫어할까? 나는 학교도 잘 다녀왔고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놀고 싶은 것뿐인데 왜 그렇게 게임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는데 콘텐츠로서의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석사 논문도 박사 논문도 온라인 게임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왜 게임 연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너무 좋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게임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제 나이만큼의 게이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어떻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핫 미디어의 정점에 영화가 있다면 쿨미디어의 정점에는 디지털 게임이 있습니다. 디지털 게임이 처음부터 인터넷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디지털 게임은 테니스 포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그냥 한 국립연구소의 디스플레이에서 그냥 연구원들끼리 심심해서 만들어본 게임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이 게임이 그냥 전자신호로 이루어진 보드게임 이런 느낌이었지 딱히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 게임을 처음으로 비즈니스와 결합시켰던 시도는 이제 전자우락실을 제외하면 콘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자 규격의 콘솔 기기나 그런 카트리지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였는데요. 초창기 콘솔 시장은 아타리 쇼크라는 되게 유명한 과포화 현상 그리고 출판 통제권 상실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인해서 한때 잠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991년에 세가와 닌텐도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서구 게임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죄송합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이 시기에 가정용 콘솔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게임이 언제부터 전성기였냐 하면 역시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일 텐데요. 92년부터 기틀을 닦았던 국내 게임사들이 94년쯤에 대단한 IP들을 내놓으면서 창세기 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같은 것들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게임을 담은 저장 매체, 매뉴얼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서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패키지 게임의 홍보는 옛날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PC 챔프, 게임 챔프 이런 게임 잡지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매점에 가서 실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패키지 게임은 실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산업의 가치사실과 거의 비슷했고 그래서 원타임 피, 그러니까 한 번 구매하는 가격, 그것밖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패키지의 소비자 가격에서 소매점의 이윤을 제외한 금액만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이 콘텐츠와 같은 정보 재화는 한계 비용이 0인 특성이 있어서 패키지 게임의 가치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구성원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세운 상가에 가면 불법으로 카트리지를 복사를 해주거나 CD를, 주얼 CD 말고도 그렇게 불법 CD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패키지 게임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요. 거기에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기업들도 존속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 게임 비즈니스 모델의 실패랑 외환위기는 반대로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진 인터넷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IMF 이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머드 게임들은 이게 인터넷이 완전히 PC방 이런 게 생기기 이전 시대에 유행했던 것들인데요. 당시에 이제 머드 게임이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라인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드 게임 아까 말씀드렸듯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을 할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IMF 사태 그리고 정부의 사이버 코리아 21 그리고 게임이 국가의 미래 산업 중 하나로 낙점이 되면서 대규모의 실직자들이 저자본으로 시작하고 국가에 투자도 받을 수 있는 PC방 창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2000년 3월에 전국 PC방은 스타크래프트 열풍으로 15,000개로 늘어났고요. 이때부터 게임은 말하자면 젊은 세대의 새로운 놀이공간이 되어갑니다. 여기 보시는 건 이제 2004년에 있었던 광안리 대첩이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2022년에 열렸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드컵 같은 그런 대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에 많이 녹아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사들은 패키지 게임의 부진을 만회하고 새로운 게임을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형 네트워크 보급을 토대로 한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게임이라는 MMORPG를 생각합니다. 96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던 넥슨의 바람을 알아 그리고 9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 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이 PC방의 수혜자로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기틀을 닦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을 차지한 MMORPG는 다채로운 게임 형식, 텍스트,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발현시켰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은 패키지 게임과는 달리 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 게임사가 제공하는 포털에 가면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통 과정이 대폭 생략되고 게임사가 직접 게임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난 비즈니스 모델은 정액제였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은 특성상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캐릭터를 키워야 하는데 이 시간을 돈으로 사게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게임사는 개인 이용자한테는 매월 만원 후반에서 삼만원 후반 그리고 PC방 사업자에게는 회선당 월 정액을 요구해서 페이 투 플레이라는 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정액제 모델은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이용자들이 이걸 굉장히 어려워했던 건 내가 하든 안 하든 돈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엔 굉장히 게임 이용자들의 나이대가 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월 정액 모델로 전환하면서 빠져나가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게임사들은 또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격 차별화 전략이 유용하다는 부분을 캐치해낸 사업자들은 어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탄력성이 다른 고객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인 부분 유료화 모델인데요. 이 부분 유료화 모델은 넥슨의 퀴즈 퀴즈를 통해서 처음 알려집니다. 원래 퀴즈 퀴즈는 무료였어요. 그냥 퀴즈를 누가 내면 퀴즈를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이걸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월 정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이 막 탈퇴를 하면서 나는 더 여기다 돈을 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무료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뭘로 돈을 벌지 이렇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넥슨은 세이클럽처럼 아까 말씀해주신 세이클럽처럼 아바타를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F2P 그러니까 프리 투 플레이 게임을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템을 사라 하는 부분 유료화 모델이 탄생하게 된 시점이 이때입니다. 부분 유료화는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극대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템 판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자원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PC 온라인 게임 시대의 부분 유료화 모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외형, 기능, 특수능력 그리고 커뮤니티랑 추가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유료 아이템이었습니다. 게임 업체들은 기본적인 요소만 갖추고 게임을 출시한 다음에 계속 소비자들의 니즈를 확인하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서비스를 했습니다. 2009년에 한국형 무선 인터넷 표준 규격인 위피가 폐기되고 국내의 첫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게임 시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PC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게임 산업의 추가 모바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은 게임 사업자와 모바일 게임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폭넓은 선택권을 주고 국내와 해외 게임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용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네트워크 환경만 조성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서도 바로 다운로드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PC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아무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적혀있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유료화 모델이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프리미엄이라고 명명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광고를 없애고 좀 더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냥 보는 것 자체는 공짜지만 거기에 있는 부가적인 기능을 하고 싶다 하면 돈을 내게 그렇게 만든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USB보다 요새는 더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일정한 크기 얘기를 들면 10기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0기가, 30기가를 쓰고 싶으면 추가적인 비용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 모델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맨 왼쪽에 보시면 카카오톡 게임으로 대표되는 기다리면 무료입니다. 애니판 같은 경우에는 한 판 할 때 하트가 한 게 필요한데 이 하트는 돈을 내고 채울 수도 있고 기다리면 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이걸 막 사가지고 하시는 거고 아 나는 다섯 번 하고 좀 기다릴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다리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콘텐츠 서비스 모델은 지금 네이버나 웹툰, 카카오 페이지 이런 서비스 시장에서도 쿠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기다리면, 하루를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내면 오늘 당장 이걸 다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낯설실 텐데 두 번째는 광고사비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VIP 과금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2천 원을 내면 VIP 1단계, 5천 원을 내면 VIP 2단계 이런 식으로 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VIP 등급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꼽으라면 역시 확률형 아이템일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실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2004년 메이플 스토리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모바일 게임에서는 스퀘어 애닉스 사에서 확산성 밀리어나서라는 게임을 히트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확률형 아이템 모델을 전부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 기구에서 자유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캐릭터, 이 아주 작은 이 픽셀 몇 개로 이루어진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 이 의상은 2021년 기준 이용자들 간에 현금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550만 원에 달합니다.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뽑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뽑다 보면 아주 운 좋게 로또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입고 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팔면 현금으로 550만 원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아이템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영상은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의 캡슐형 아이템 획득 화면입니다. 대부분의 수집형 게임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꾸며서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갖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언제,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할 건지를 고민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결제를 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위해서 첫 번째 결제 시에는 90%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걸 10번 뽑으면 한 번 더 뽑게 해줄게 라든가 예를 들면 네가 80번을 뽑으면 반드시 저 아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이 안에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모바일 게임은 또 진입의 장벽이 없다 보니까 PC 온라인 게임 등에 비해서 비용의 심리적 저항감이 되게 낮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디아블로4의 경우에는 9만 5,900원인데 굉장히 비싸다고 모든 이용자들이 성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냐. 원래 패키지 게임이라 하면 한 5만원, 6만원 정도였는데 니네 9만원이라 받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캐릭터들을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뽑을 수 있는데 그거 다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근데 그 정도 뽑을 수 있는 금액이 11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런 걸 사는 데에는 사람들이 별로 거리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 태생부터 타인과의 비교를 위해서 태어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할 것 같았던 확률형 아이템도 최근에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과금 유도에 피로감을 느낀 이용자들이 아 다른 것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팔아라. 니네 돈에 너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타임 투인, 구독형 그리고 하나는 월정액 구독형입니다. 이 타임 투인은 배틀 패스라는 건데요. 아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일정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위에 있는 사진처럼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아이템을 받아갈 수 있게 하면서 최대한 게임 이용자들을 게임 속에 몰입시키되 꾸준히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월정액 구독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시도되긴 했지만 OTT 미디어 콘텐츠처럼 잘 될 줄 알았지만 하나의 타이틀, 하나의 게임을 모두 깨는데 혹은 좀 맛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분석이 요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성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 비즈니스 모델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고 반대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게임 비즈니스 모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 게임이 네이버와 합병할 당시에 NHN의 웹보드 게임이 사업체를 키우는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요. 그렇게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결국에 사업자가 조성하고 싶은 게임 생태계가 어떤 모양이냐 그리고 그 생태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냐라는 방법을 고민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건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하나의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게임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기술이 만나는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패키지 게임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게 아직도 남아있고요. DLC라는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을 켜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게임의 대부분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혼합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마다 다른 형태지만 결국에는 어떤 수요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게임사가 게임의 공급자였다면 지금은 좀 도시 건축가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들도 좀 다른데요. 예전에는 그냥 게임사가 이거 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요즘은 이거 말고 저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도 보내고 트럭도 보내고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게임사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생태를 잘 이해하고 게임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P&E 게임이 국내에서는 불법이긴 하지만 언젠가 국내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더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게임 비즈니스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그리고 기록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본인 스스로가 또 경험자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